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회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3주 완성 독서 김철회 7법칙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작년 개념 강의의 수강 후기로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문을 열었는데요 작년 수강 후기를 보면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나의 책임이 더 커지는구나 네 그래서요 올해 이 여러분과 만나게 된 우리 이 칠 법칙 강의에서는 좀 더 좋은 그런 콘텐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더 많이 그런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선생님이 더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더 애를 써 주고요. 우리 이 칠 법칙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요 잠깐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최근 오 년간 이 수능 국어 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뭘까요. 뭘까요. 자 문법도 영향을 많이 미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바로 바로. 네 독서죠. 이 독서가요 오 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근래에 정말 뭐 한 칠 년 팔 년 계속해서 독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 이 비문학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결국은 수능 국어의 점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독서 비문학 열다섯 문제를 담아주면 수능 국어 백 점이라고 인제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못한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이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공부를 준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인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인제 선생님과 함께 인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또 더 드는 이유는 또 여기 있습니다. 이천 십구 학년도 수능 국어가 매우 어려웠는데 그 매우 어려운 것의 주요한 원인은. 독서에 있었습니다. 이게 사십 퍼센트 이하의 독서 문항이 열다섯 개 중에. 다섯 문항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인제 이비에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걸 인제 기준으로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인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정답률이 사십 퍼센트만 사십 퍼센트 대가 나오더라도요. 그건 어려운 고난도 문항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문항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찍어서 맞은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사십 퍼센트 대가 나왔다는 것은. 흔히. 제대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은 열 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천십광년도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십 퍼센트 이하의 문항이. 다섯 문항이나 나왔어요. 이건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통 좀 어려웠다고 하면 사십 퍼센트 이하의 문항이 두세 문항 나옵니다. 그래도 어려운 건데 이렇게 많이 나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 독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매우 잘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럼 독서 어떻게 준비해야지 매우 잘 준비하는 거냐. 읽고. 이렇게 푸는 연습만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르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적당히 어렵게 인제 적당히 출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혼자서 그냥 읽고 푸는 연습만으로도 잘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래서 뭐 기출을 뭐. 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돌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이 통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혼자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 실력이 정말 그 시험을 실력이 향상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방법을 배워서 그에 따라 빠르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야만 돼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그래서 길러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어. 그걸 위해서요 우리 강의에서는 기본부터 인제 응용까지 실력을 체계적이고 인제 탄탄하게 인제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삼주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서는 기본 원리를 공부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에서는 그런 원리를 익히는. 그렇죠 그런 응용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삼주 차에서는 완전히 자신의 것을 만드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용까지 실력을 체계적이고 인제 여러분에게 탄탄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공부를 하다가 정도에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와 인제 강의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쭉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신 경향 당연히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융복합 그에 대한 대비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제 수행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사고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대 시기에 따라서 인제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최신 그런 경향을 반영해서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난도 지문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인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케 커리큘럼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믿고요 여러분이 쭉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일 주차에서는 인제 기본 원리 공부하죠 인제 코드 일부터 칠까지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이 주차에선 원리 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인제 만드는 것인데. 이때 이 칠 법칙이 적용된 어떤 그런 구조 패턴을 인제 익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삼 주차에서는 이런 이 원리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인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영역별로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각각의 그 단계에서 수환법 과제든지 함께 함으로써. 정말 강의에서 배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인제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삼 주만. 꾹 참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나와 끝났을 때의 나가 여러분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수강 후기로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칠 법칙 출제 요소를 알고 예측하기 독해하기 문제 풀기에 관한 논리적 과정에 따라 이러한 독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비에스에서 강의를 한 지가 좀 꽤 오래됐어요 한 구 년. 이상 됐는데 그 처음에 인제 강의를 할 때요 선생님이. 잘 생겨가지고 이비에스 강의를 하게 된 건.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인제 그때 인제 독서 강의를 하는데 예. 그때 많이 그 시중에서 인제 독서 그 방법을 인제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른 방법으로 인제 가르치기 가르쳤어요. 그때는 형식적인 측면에 인제 주목해서 뭐 글의 앞부분 글의 끝부분 어떤 문단의 앞부분 끝부분 뭐 접속어 뒤 이런 말들 인제 잘 봐라 뭐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 인제 주목해서 인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 인제 선생님은 그와 좀 다르게. 형식적인 측면도 인제 좀 고려를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즉 출제 요소라는 걸 고려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인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인제 좀 주목을 받아서 인제 강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라든가 견해 주향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런 출제 요소를 가지고 이런 독해를 하는 방법을 지지한 건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요. 이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런 읽기 전 중 후에 그런 독서 이론을 가져다가 예측하기와 독해하기의 이런 문제 풀기에 그런 논리적 과정에 따라서 인제 어떻게 읽고 풀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선생님이 사실은 뭐. 선생님들 중에 처음으로 지시를 했어요. 이 말은 인제 왜 하냐면. 요런 과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인제 지시할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또 문제를 많이 출제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요런 과정에 따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참 좋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날 문득 깨달아서 인제 그걸 좀 만들었고. 인제 제시를 한 건데. 그렇게 인제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또 인제 이렇게 요런 방법을 제시한 것은 결국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으로 치자면 좀 원조라는 거죠. 그 원조 집에 가면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깊은 맛을 인제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과 함께 인제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독해하고 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법칙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드는 데 있어서요 일단 예습은 필수.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 진도 나갈 부분에 지문과 문제는. 꼭 예습을 해 옵시다. 그리고 이때 일강은 그냥 뭐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대로. 좀 무언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고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강서부터는 일강에서 배운 방법을 이 강의 지문과 문제 읽고 풀 때는 적용해야 됩니다. 삼강 지문과 문제를 읽고 풀 때는 일강과 이강에서 공부한 걸 좀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좀 예습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요. 강의를 듣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을 설명을 할 텐데. 그. 방법을 들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난 이렇게 못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표시를 해 놓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배우세요. 좀 적고 익히고 해야 되겠습니다. 복습할 때도 그래서 그 지점.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 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또 해봤는데도 좀 잘 안 되네. 라는 거. 고것만 고런 것만 좀 선별해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이삼 일 후에 좀 다시 한번 부. 스스로 해 보세요. 그래서 또 안 되면 표시해 놓고 또 다시 한번 해 보고 물론 인제 그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걸 좀 적용하고 해 보려고 해야 되고 또 잘 안 되면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서 또 다시 한번 스스로 해 봐야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은요 정말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인제 그렇게 선별해서 표시해 놓은 것만 뭐 이삼 일 위해 다시 해 보고 또 잘 안 되는 거는. 그렇죠 앞에 방법대로 다시 한번 해 보고 반복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요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은요 교재 맨 앞에 그 인덱스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 주 해 주도록 하고요. 우리 독서를 하는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향상시키게 되면요. 화법 작문이라든가 문학 지문 독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십구학년도 그 수능이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읽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벌어서 뒤에 어려운 독서 지문 해결하는 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독해 방법 문제 해결 방법 그걸 정말 여러분이 잘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 철회해야죠 그렇죠 네 걱정 철회하고요 정말 국어에 대한 그런 이유 있는 자신감 같고요. 수능에 당당하게 임하자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최고의 그런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우리 1강서부터 바로 이러한 이 이유 있는 국어 자신감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 함께 시작해 보죠 1강에서 만날게요